누구세요? 엄마! 나야! 엄마 니가 어떻게 해? 소영이한테 얘기 들었어 죄송해요 니가 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아니다 생각해보면 너도 내 식구 먹여 살린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내가 어민으로 제대로 못한 탓이지 그래 이제 여기 있고 니 살길 찾아가 소영이도 장원이 생각하면서 정신 차릴거고 나도 이 악물고 살아갈테니까 그런거 아니야 엄마 그냥 잠깐 혼자 시간이 필요했어 사실대로 말 못한건 죄송하지만 내가 아예 안보고 살자 그런거 아니잖아 아니야 너 할만큼 했어 우리 이제 그만 보고 살자 진작에 끝냈어야 하는 인연 넌 너무 길게 간거 같아 이제 너도 니 생각만 하면서 잘살구 그만 가봐 엄마 마음 이해해요 근데 나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될까 시간을 좀 줘요 식사 잘 챙겨요 나 갈게 음 어 응 맛보니 gate 은